정족수의 정족수 아까 광관대로 바로 공동의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족수는요 저희가 이번에 투표하는데 메일을 보냈는데 메일을 보내주신 분이 이미 정족수를 훨씬 넘었기 때문에요 정족수가 채워졌다고 믿고 개회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 같이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비록 온라인으로 하는 공동의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기도하고 주님의 모음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존경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동의회 안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천위원회 보고 및 해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시무장로 시무집사 매일 투표 및 개표입니다 그리고 예산보고인데 예산보고는 메일로 전송을 하였습니다 지금 이미 세 분이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메일 하신 투표용지를 가지고 개표를 시작하였습니다 메일로 받으셨겠지만 저희 내년도 예산안을 저희 재정부에서 보내면서 인사말을 대신하였습니다 몇 가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는 온라인으로 저희 예산하는 것이 저희가 사용하는 내용이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올리도록 할 건데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는데 대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하고 예산은 똑같은데요 몇 가지 는 곳이 있습니다 성교부에서 성교지 후원지가 좀 조정이 되었고요 새로운 성교지로 후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육부는 EM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부 예산이 좀 증액되었고 일부 예산 항목이 조정된 것이 있지만 모든 것들이 작년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결정하였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변동 없이 올해와 같은 총 예산액 73만불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셔서 올해 어렵지 않게 교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산유화장 신동훈 장례님이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끝으로 이런 팬데믹이라는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이 차질 없이 성교지에 후원금을 보내고 성교지 교회 건축 지원금까지 보낼 수 있도록 힘써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산위원장 신동훈 장로 드림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교회 짓는 것 그리고 성교사님들에게 보내는 것 하루도 밀리지 않고 제때 다 보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받으신 것들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장례님 다 되셨습니까? 예 빨리도 됐습니다 장례님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 안녕하셨나요? 공천위원장 김강수입니다 먼저 모든 과정을 주관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주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공천위원회 당회로 이성엽 장로님 어버회의 최윤희 권사님 시무 집사회의 한태수 집사님 남전도의 곽병만 장로님 또 여전도의 양복선 권사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래서 무사히 끝낸 것 같습니다 또한 모든 분야에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합심하여서 도와주시고 참여해 주셨기에 모든 것이 잘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팬데믹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투표하신 분이 134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넉넉한 마음으로 넉넉하게 찬성을 해 주셔서 모든 일이 잘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개편한 결과 시무장로 연임의 박준걸 장로님 시무집사 연임의 김성봉 집사님 손경덕 집사님 임미영 집사님 최의영 집사님 그리고 재심의 박문주 집사님 심성애 집사님 정진아 집사님 홍성수 집사님 황정윤 집사님 모두가 당선되었음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분들이 3년 동안 저희 교회를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해 주시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선되신 모든 분들에게 축하드리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광수 장로님이 저렇게 말씀을 잘하는 줄 처음 알았어요 준비한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그냥 참고적으로 장로님들은 투표의 3분의 2 그리고 시무집사님은 절반 이상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다 거의 다 대부분 다 모든 분들이 다 지원을 하셔서 거의 대부분 만장일치로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듣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부도 여치지 못하고요 공동의회 접수권을 당해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갈 수 있도록 예산과 또한 신부 장로님, 집사님들을 선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2021년도에도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교우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